이즈아 아니, 와이크 하시네 제가 하는 것보다 이제 설명이 안하는 게 더 효율주니까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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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무대 뒤에 지금 실초 완벽한 시스템 사진 찍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네요. 특히나 오늘 아이와 함께 너 오시는 분들은 꼭 이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 지금 그 아동 실종 뭐 찾는 데는 볼든타임 볼든타임이 열 열 열 열 두 시간이라고 해요. 근데 직원 사장님이 넘게 되면은 46 46분으로 크게 단축이 된대요. 그리고 만약에 48시간 이후로 넘어가면은 장기 실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하니까 그만큼 직원 사장님의 제도는 클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안저드리기 앱이라고 앱을 통해서도 개업할 수 있다라니까 이런 점 미치지 말아주시고요. 저희는 이따 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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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